꼭 어느 편에 새야 된다는 신념 체계에서 놨놨으면 좋겠네요. 이게요. 이게 의도하는 겁니다.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이 그렇게 안 해요. 힘 있는 소시오패스들이 내몰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너 이거 안 받아들이면 내 적이다. 판단을 딱 제약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둘 중에 판단해라. 올가매는 거죠. 자유로운 생각을 못하게, 양심적인 생각을 못하게. 소시오패스 기준, 애매하지 않아요. 자기 살자고 남 짓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복하자고 남의 행복을 깨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소시오패스적인 게 있어요. 저도. 저 행복하자고 남이 좀 힘들어도 눈 감는 거 있어요. 그게 선을 넘으면 소시오패스인데 선이 뭐냐? 남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거죠. 남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모는 거죠. 남들을. 피해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소시오패스 옆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나왔을 때 또 반응을 보시면 돼요.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심으로 참회를 하면 아직 덜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아직 돌아올 가망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사기를 치면서 덤비면 확실한 소시오패스. 단체에 있다 보면 여러분 판단 흐려져요. 빠가 돼 있다. 제가 주장한 거잖아요. 빠가 되면 빠가가 된다. 빠가 되면 빠가 된다. 지능이 떨어진다. 지능 떨어져요. 여러분 단체에 있으면. 단체 이것도 하나의 신앙심을 갖고 있고 하나의 교리, 하나의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아까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신앙체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의. 기업 정신 하면서. 거기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빠가가 돼요. 판단력이 떨어져요. 혼자 있을 때보다 판단이 떨어져요.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똑똑한 놈들도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해도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웬만한 고등치 펜치는요. 그런 조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휩쓸립니다. 빠가 되면 빠가 된다. 지능이 떨어진다. 이건 실험 결과에도 나옵니다. 서양에서 이런 실험도 했어요. 지능이 떨어져요. 판단을 못해요. 정확히. 거기다 막 교리로 세뇌 걸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인은.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보살이에요. 벌써. 자기 양심적 주관이 있거든요.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가요. 보살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보살 자질이 있는 사람. 피하셔야죠. 소시오패스들은 피하시고 여러분 역량에 따라 방어원전을 하시고 1차로. 빈틈 보이지 마세요. 증거 확실히 체크해 놓으세요. 그 사람하고 나는 대화 다 기록해 놓으세요. 증거 남기고 방어원전 하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역량이 커지면 또 공격적으로 여러분이 소시오패스를 제압할 수도 있겠죠. 소시오패스가 그 조직 그 사회에서 힘을 못 쓰게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역량이 약하면 일단 나라도 피해를 막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또 여러 수를 연구해야죠.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려고 노력해야죠. 보살이 되시면 주변의 소시오패스 보여요. 왜? 내가 보살도를 좋아하면 보여요. 나랑 나랑 너무 다른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불편하다. 그러면 소시오패스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보살도를 좋아하면 소시오패스가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이 술을 좋아하면 술 싫어하는 친구들이 잘 보입니다. 저 친구랑은 술 먹어도 맛도 없겠다 하는 친구들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짜 보살도를 좋아하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랑 너무 나랑 기호가 안 맞는 반대의 존재가 보입니다. 물증이 없어도 심증이 생겨요. 이상한데 저 친구 좀 조심해야겠다. 조심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조심만 해도 어디 주변에 좀 조심시킬 수 있어요. 주변에서 받아들여 줄지는 모릅니다만 저도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소시오패스 따르지 마라고. 국민들이 저를 와서 욕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잘fal RMJD 이게 나는 빨리 아니냐고